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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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5시 반이거든요 아침 5시 반 미케비치 아침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5시 반인데 보시면 사람들 보이시죠 이게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미케비치 아침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찍 나와서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구요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아직 해가 아직 안 떴죠 지금 해가 뜨고 있잖아요 저녁이 아니라 새벽 아침에 계속 아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 땡기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그물이에요 그물 근데 사람이 너무 많네 진짜 생각보다 보면은 아직 새벽 5시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urst 지금 손 이끄 5시 어 아빠 이끌 Republicans zie comme société 둘 셋 넓 셋 그럼 둘 둘 둘 둘 둘 이 시간에도 사람이 엄청 많구나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요 물놀이하는 분도 많고 지금이 4시 반향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기 보이시면 바구니배 보이세요 바구니배 저 바구니배가 뭐냐면 수상 안전 가이드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못 넘어가게 저분들이 막아주시는 거에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네요 오늘 타고도 좋고 오늘 놀기도 딱 좋은 날씨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일찍 나오나? 진짜 놀랍다 이런 게 있어요 바로바로 제가 파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지금 바로 땡기고 있는 거에요 저 그물에 있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팔거든요 저거 좀 사러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보시면은 여기는 수영 금지 구역이에요 수영 금지 구역이구요 저쪽은 수영 가능한 지역이요 저쪽은 수영 가능한 지역이요 여기서 이제 규물로 잡은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팔아요 지금 제가 그거 좀 사보려고 왔거든요 오늘 제가 또 사러 왔거든요 다 한 번 보다가 네, 또 한 번 보다 네, 네, 네 또 한 번 보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쪽도 있구요 이쪽도 있어요 두개 그룹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물이 있긴 한데 아직 뭔가 없네요 저쪽 끝에 사람이 있는데 저쪽까지 한번 가보려구요 보면 해가 좀 많이 떴어요 지금 여기 끝까지 왔는데 거의 저쪽 거의 끝이거든요 수산물을 살 수 있다거나 그런건 없네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끝까지 갈 수는 없어서 밑도 끝까지 갈 수는 없어서 뒤에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새벽 5시 35분 됐어요 저쪽 끝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 아까 그물을 이렇게 하는 곳인데 오늘은 이제 물고기가 많이 없네요 멸치에 갔던 물고기 밖에 없고 오징어나 쭈꾸미 이런건 없어요 바로 여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팔거든요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갈게요 그럼요 그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렇게 많나봐요 새벽같이 놀고 가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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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